전쟁 전쟁이라는 것은 어쩌면 그 어떤 자연재난들보다도 더 인류에게 오랜 세월에 걸쳐 다방면으로 직간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재앙일지도 모릅니다. 수천만 명의 소중한 목숨이 희생되었던 제2차 세계대전을 치르는 6년 동안 영국과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에 의해 지배를 받았던 인도차이나 반도마저 전범국과 일본의 소나기로 넘어갔고 베트남 독립의 아버지이자 베트남 공산당 지도자 호치민과 미국 전략사무국은 한편이 되어 공동작전을 펼치는 등 아시아를 넘어 태평양까지 넘보는 일본에 맞서 싸웠습니다. 그리고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항복을 선언한 직후 베트남 전국국민회의 주석에 선출되어 임시정부를 수립한 호치민은 일본이 항복문서에 조인한 1945년 9월 2일 하노이에서 봉건 군주제와 식민지를 종식시키고 베트남 민주공화국으로 독립했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베트남에 대한 야욕을 버리지 못한 프랑스는 호치민이 선포한 베트남 민주공화국의 독립을 인정하지 않고 과거 응우엔 왕조의 마지막 황제 바오다이를 앞세워 베트남국을 세웠으며 1946년 12월부터 1954년 8월까지 무려 8년 가깝게 베트남 전역에서 호치민의 베트남 민주공화국과 맞서 제1차 인도차이나 전쟁을 치렀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놓고 소련과 전세계를 양분하며 치열한 냉전 중이었던 미국은 베트남을 비롯해 인도차이나 반도까지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확산되는 것을 막고자 한때는 전범국과 일본에 맞서 함께 싸웠던 베트민이 아닌 베트남 민주공화국에 맞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 프랑스와 베트남국을 적극 지원했습니다. 1954년 제1차 인도차이나 전쟁이 끝날 때까지 전쟁 비용의 80% 정도를 대신해서 지불할 정도로 미국의 막대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와 베트남국은 베트민 특유의 게릴라 전술에 의해 고전을 면치 못했으며 베트남 민주공화국은 dnbm프 전투에서 대승하면서 8년여간의 기나긴 전쟁을 승리로 마무리했습니다. 1950년부터 1953년까지 한반도에서도 중국과 북한에 맞서 6.25 한국전쟁을 치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확산을 억제하고자 했던 미국은 제1차 인도차이나 전쟁에서 패배 후 인도차이나 반도에서 물러난 프랑스와는 달리 베트남의 내정에 계속 간섭하며 베트남국 황제 바오다이를 내쫓고 친미 정권을 수립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채택한 베트남 민주공화국을 견제하고자 했습니다. 베트남 민주공화국의 호치미는 제네바 회담에서 합의한 규정에 따라 베트남 내 통일 정부 구성을 위한 총선거 실시를 촉구했으나 미국 아이젠하워 정권은 국무장관 덜레스까지 나서서 전국 총선거를 거부하며 남부지역의 국한에서 국민 투표할 것을 주장했고 응오딘 지엠을 앞세워 베트남 남부지역 베트남국 국민들에게 황제 바오다이 폐위와 공화국 수립 찬반을 물어보는 국민 투표를 실시하여 마침내 1955년 10월 북위 17도를 기준으로 베트남 이남 지역에 자유민주주의 국가 베트남 공화국을 수립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최강대국 미국의 신임과 대대적인 국민들의 지지를 얻으며 베트남 공화국 초대 대통령까지 오른 응오딘 지엠은 자신의 동생 응오딘 누 부부를 비롯해 자신의 친족들로 국가 권력뿐만 아니라 경제권까지 독점하는 핵심 요직들에 앉혀 국가 발전이나 국민을 위해서 쓰여야 할 국가 예산이나 미국의 원조마저 자신들의 허래여식을 위해 남용했고 정치적 기반인 지주층들의 눈치를 보느라 왕정 시절부터 국민들의 가장 큰 염원 중 하나였던 토지 개혁마저 제대로 진행하지 못했으며 베트남 민주공화국 호치민 정권의 종교 탄압을 피하기 위해 남아했던 카톨릭 교인들을 위한 토지 할당을 비롯한 각종 세금 감면 정책 등 편향적인 종교 정책들까지 추진하면서 당시 베트남 공화국에서 응오딘 지엠 정권에 대한 민심은 날이 갈수록 흉흉해져갔습니다. 이러한 민심 악화에도 불구하고 응오딘 지엠은 정권을 비판하는 인사나 세력들을 싹 다 빨갱이로 몰아 체포 및 수용소 구금을 넘어서 고문과 처형까지 진행하면서 수년에 걸쳐 수만 명을 숙청했고 이렇게 민심 위반이 점점 더 커지는 상황 속에서 1960년 12월 각 계급 종교 민족 인사들로 구성된 남베트남 민족해방전선 이 결성되었습니다. 연이은 폭전과 독재를 일삼는 응오딘 지엠 정권과 그 뒤에 있는 미국까지 타도하는 것을 목표로 조직된 남베트남 민족해방전선은 응오딘 지엠 정권은 미국 괴뢰정권으로 인식하는 당시 민심의 지지를 받으며 세를 불려갔고 적화통일을 원했던 베트남 민주공화국은 남베트남 민족해방전선 을 적극 지원하며 선전선동을 비롯해 무장봉기마저 도모하는 등 베트남 공화국의 붕괴를 기도했습니다. 이 무렵 미국 대선에서 승리한 케네디도 예전 정권들처럼 직접적인 전투 부대 파병보다는 응오딘 지엠 정권을 후방 지원하는 것으로 베트남의 적화를 막아내는 정책들을 추진했으나 제1차 인도차이나 전쟁에서부터 적극 활용한 구치터널과 호치민 루트를 통한 게릴라 전술로 인해 베트남 공화국에서의 남베트남 민족해방전선 의 기습공격은 끊이질 않았고 심지어 1963년 1월에는 300명에 불과한 남베트남 민족해방전선이 베트남 공화국군 1500명을 상대로 대승하는 일명 압박 전투까지 벌어졌습니다. 이로부터 얼마 후인 1963년 6월 11일 베트남 승려 틱광득이 응오딘 지엠 정권의 차별적인 종교 정책에 항의하며 싸이공 중심과 도로 한복판 에서 분신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이에 응오딘 지엠의 동생 응오딘 루의 아내였음에도 독신이었던 응오딘 지엠으로 인해 퍼스트레이디 까지 겸임한 쩔레스원 일명 마담루의 망언까지 더해지면서 당시 베트남 공화국은 남베트남 민족해방전선의 깨릴라성 무장봉기에 국민 대다수를 차지하는 불교신자들의 정권 규탄 시위까지 겹쳐지면서 점점 더 혼란스러워져갔습니다. 베트남의 적화를 막는다는 명분 하에 옹립한 응오딘 지엠이었지만 그의 폭정과 실정이 도가 넘어 미국도 더 이상 제어하기 힘들어지자 미국 cia는 응오딘 지엠 정권을 교체할 계획을 수립했고 지형반민 등 군부 인사들을 부추겨 1963년 11월 군사정변을 통해 응오딘 지엠 정권을 무너뜨렸 했습니다. 그러나 이로부터 얼마 후인 1963년 11월 22일 제35대 미국 대통령 케네디가 텍사스주 델러스 에서 카퍼레이드 중에 암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응오딘 지엠 정권 시절 아부하고 치세하기 바빴던 무능하고 무책임한 군부 세력들의 파벌 싸움으로 정권을 장악한 후에도 몇 차례 군사정변이 발생하면서 가뜩이나 혼란했던 베트남 공화국의 정세는 더욱 불안정해졌습니다. 이렇게 리더십이 부재한 상황에서 남베트남 민족해방전선은 이를 기회삼아 민심위반이 심했던 농촌들을 중심으로 세력을 더욱 확대했고 케네디 암살 이후 미국 대통령 권한대행 을 역임했던 당시 미국 부통령 린든 존슨은 점점 더 세를 불리는 남베트남 민족해방전선을 제어하기 위해 1963년 말까지 베트남 공화국의 미군 병력을 확대 배치할 것을 명하면서 인도 차이나 반도에는 다시 한 번 거대한 전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듬해인 1964년 8월 이미 미국의 자작극이라고 밝혀진 일명 톰킹만 사건을 명분삼아 미국 이 본격적으로 참전하면서 베트남 전쟁은 더 이상 베트남 공화국 내에서 벌어졌던 단순한 내전 양상을 넘어서 국제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베트남 전쟁은 길어야 3년 1967년이면 모든 상황을 정리하고도 남을 것이라고 자만했던 미국의 판단과는 달리 이로부터 무려 10년이 넘게 지속되어 1975년이 되어서야 종결되면서 전쟁 당사국이었던 베트남 을 비롯해 이웃국가인 나우스와 캄보디아 참전국이었던 미국과 우리나라 대한민국 등지에서 아직까지도 이 비극으로 인한 고통과 눈물이 지속되고 있는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또 다른 깊은 상처가 되어버렸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을 전후해서 베트남과 관계를 맺었으나 제1차 인도차이나 전쟁에서는 프랑스와 베트남국 을 지원한 트루먼 정권에서부터 제1차 인도차이나 전쟁과 이후 응오딘지엠 을 내세워 베트남국을 무너뜨리고 베트남 공화국을 수립한 아이젠하워 정권을 지나 응오딘지엠 정권을 지원하기도 이를 무너뜨리는 군사정변을 지원하기도 했던 케네디 정권을 거쳐 톰킹만 사건을 통해 단순한 후방지원이 아닌 본격적으로 병력을 파병하여 1969년 임기 종료 때까지 베트남 전쟁을 마무리 짓지 못했던 린든 존슨 정권까지 수십 년에 걸쳐 무려 4개의 정권이 지나는 동안 해결되지 못했던 베트남 문제에 참혹했던 베트남 전쟁의 실상들이 언론을 통해 낱낱이 밝혀지면서 대규모 반전운동이 일어나거나 달러가치 하락으로 인한 인플레이션까지 겹치면서 경제마저 악화되는 등 베트남 문제에 대한 미국 국민들의 피로 도는 극에 달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권 교체를 원했던 민심에 의해 제37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된 닉슨은 베트남 전쟁 종결 과 악화되는 경제 문제를 해소해 주길 원했던 미국 국민들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한 정치적 행보들을 과감하게 이어갔습니다. 닉슨은 1969년 대통령에 취임하자마자 기존의 냉전 체제를 넘어서 소 소련과 중국 등 공산권 국가들 과 상호협조 시대를 열 것을 천명 했고 베트남에서 단계적인 철군 을 발표하면서 베트남 전쟁을 마무리 하려는 뜻을 적극적으로 공표 했으며 1969년 7월 25일 괌에서는 베트남을 넘어서 동아시아 동맹국들에 대한 미국의 부담을 감축하겠다는 일명 닉슨 독트린을 발표했습니다. 1941년 12월 7일 일본의 진주만 공습 이후 발발했던 태평양 전쟁에서부터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발발했던 6.25 한국전쟁에 이어 1964년 톰킹만 사건으로 본격적으로 참전했던 베트남 전쟁까지 수십 년 동안 아시아에서만 세계의 전쟁을 연이어 치르는 동안 엄청난 인정 물적 자원을 소모한 데다 인플레이션까지 겹치며 경제 상황까지 악화되자 더 이상의 국력 소모를 줄이기 위해 베트남을 넘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을 포함해 아시아의 동맹국 들에 대한 미국의 부담을 감축하겠다는 닉슨 독트리는 당장 북과 대치 중이었던 우리나라 당시 박정희 정권에도 엄청난 영향을 끼쳤습니다. 언제든지 제3차 세계대전으로 확정될 수 있었던 베트남 전쟁에 미국 다음으로 파병을 많이 한 국가이기도 했던 우리나라 대한민국에는 1968년 1.21 사태와 푸에블로함 필압사건에 이어 울진 삼청 무장공비 침투사건까지 발생하면서 전움마저 감돌았고 1969년에는 전바오다오 또는 다만스키를 비롯한 중국과 소련 사이 국경지대에서의 무력 충돌까지 잦아지면서 아시아 전역에 걸쳐 긴장감이 고조되는 상황 속에서 아시아 동맹국들에 대한 미국의 부담을 감축하겠다는 닉슨 독트리는 반공을 외치며 실미도 부대까지 만들어가며 1968년 겪었던 수치를 되갚고 삼성개혁까지 성공시킨 후 대선과 총선 승리로 장기 집권 전략을 수립한 박정희 정권의 모든 계획을 뒤흔들 만큼 청천병력과도 같은 뉴스였습니다. 이후 박정희 대통령은 닉슨 대통령이 휴가를 보내고 있던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별장까지 찾아가보고 손 편지까지 써보았지만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다는 닉슨 독트린의 주된 내용을 뒤집을 수 없었고 1970년 12월에는 박정희 정권의 2인자 김종필이 닉슨 정권 국가안보보좌관 키신저에게 당시 상황을 한국이 공터에 버려진 느낌이라고 표현할 만큼 암울한 상황이었습니다. 더욱이 미국 닉슨 정권은 닉슨 독트린 발표 나을 전인 1969년 7월 21일 중국 여행 금지 등 대중국 제재를 일방적으로 완화하는 등 6.25 한국전쟁과 베트남 전쟁 등에서 항상 적대적 관계였던 당시로서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대해 매우 적극적이었고 1971년에는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키신저가 극비리로 중국 총리 저우월 나이를 접촉했으며 이듬해인 1972년 2월에는 미국 대통령 닉슨이 중국 주성 마오쩌등과 중국 수도 베이징에서 미중 정상회담까지 가졌습니다. 이는 당시 중국과 소련 사이에 불거진 국경 분쟁을 비롯한 각종 갈등으로 인해 생긴 틈을 미국 닉슨 정권이 파고들어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북베트남의 후경국이나 다름없었던 소련을 압박하여 정전협상장으로 이끌어내었고 동아시아에서도 평화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긴장관계를 누그러뜨려 주한미군 철수 등 동맹국들에 대한 자국의 부담을 줄여나갔으며 이렇게 국가의 인정 물적 낭비를 최소화함으로써 달러가치 하락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으로 악화된 경제를 되살리려는 복합적인 의도로 당시 가장 중요한 현안이었던 베트남 전쟁 종결과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경제 악화를 해결하는 만능열세로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추진한 매우 실리적인 행보였습니다. 6.25 한국전쟁 때 서로를 죽기 살기로 싸웠던 미국과 중국이 갑작스럽게 관계를 개선해 나가면서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었던 당시 대한민국 박정희 정권은 이렇게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부랴부랴 발맞춰 나가며 반공을 부르짖었던 어제까지의 모습과는 상반되게 1970년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대북 유화정책 일명 박정희 대탕틀을 발표했고 1968년 겪었던 수치를 몇 배로 응징하겠다는 각오로 만든 실미도 부대는 방치되면서 1971년 일명 실미도 사건이라는 비극으로 나타났으며 1972년 7월 4일에는 한국전쟁 이후 최초 남북 간 합의였던 7.4 남북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냉전이라는 패러다임 속에서 베트남 전쟁과 68혁명을 비롯해 중소 결렬과 중소 국경 분쟁을 지나 닉슨 독트린과 미중 정상회담까지 이렇게 급변하는 세계정세 속에서 또 다른 거대한 축이었던 경제의 격동사를 닉슨 쇼크를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채널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리며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